안녕하세요.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취약점 중 하나인 정보 공개 취약점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보 공개 취약점은 웹사이트가 의도하지 않게 사용자에게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웹사이트에 중요 정보가 노출되거나, 에러 발생 시 과도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, 공격자들의 2차 공격을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.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. 해당 랩에는 디버그 페이지에서의 정보 노출이 있습니다. 액세스 더 랩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랩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디버그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해결하기 위해 시크릿키 환경 변수를 획득하여 제출합니다. 버프스위트의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여 요청 및 응답 값을 확인합니다. 버프스위트의 리피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샌드 투 리피터를 클릭한 후, 리피터 탭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HTTP 요청을 재전송하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브라우저가 갭 메소드로 프로덕트 아이디 파라미터를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샌드 버튼을 클릭하여 응답을 확인합니다. 제품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디버그라는 링크가 포함된 HTML 주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프로덕트 아이디 파라미터를 의미의 정수로 변경하여 요청을 보냅니다. 마찬가지로 디버그라는 링크가 포함된 HTML 주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경로에 접근합니다. 해당 페이지에서 시크릿키 환경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서브밋 솔루션 버튼을 클릭하여 시크릿키 환경 변수를 제출합니다. 시크릿키 환경 변수를 제출하여 랩이 해결됩니다. 시크릿키 환경 변수 dog